데케이드 오브 러브 호기심의 10년 XSFM 안녕하세요. 최고상의 청취자 여러분. 유 보좌관이고요. 건조위원장이고요. 네. 건조위원장입니다. 헤빅 간사가 앉아있고요. 네. 헤빅 간사입니다. 독질 간사도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몽규 축구협회장이 지난달에 3선을 했어요. 아니 3선 하신 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번 국가에 나오신 분 중에 이기흥 회장이 지금 매우 부러워하고 있겠네요. 아니 뭐 농협도 있고. 이기흥이 대한체육회장이. 그래서 말인데 3선 연임을 자축하는 의미가 있었나 본데 골프 모임을 했어요. 거기에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을 불렀어요. 너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국감에서 강효정 의원이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을 불러가지고 물어볼 거는 아주 좋은 질문이죠. 숙박료와 골프 요금을 누가 냈냐. 그런데 이기흥 회장이 거기다 대고 정몽규 회장님께서 초청해서 친 거고요. 라는 말을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소리죠? 제가 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기흥 회장이 내도 이상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그런 자리에 가서 읊어먹었으면 청탄금지법 위반이 됩니다. 왜냐하면 숙박과 골프를 합해서 5만 원이 안 넘기는 어렵다. 아무래도. 그런데 그쪽 세상은 별로 상관없는 세상이라가지고. 그러니까 올림픽과 월드컵 전후로 불거졌던 두 명의 업계의 빌런. 이기흥과 정몽규를 한 번에 보내버린. 이런 사건이 생겼어도 언론은 맹탕 국감이라고 한다고요. 한방이잖아요. 조금 한방이네. 국정감사에는 훌륭한 타격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고 보니까 좀 있으면 인생은 한방 광고가 들어오겠네요. 기다리고 있어요. 잠시 후에 만나뵙겠습니다. 그것을 하기 싫다는 꾸준히 당신을 챙겨주는 로아스의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 아름다운 자단 18 어른 캠페인 예비망과 태아의 안전을 생각하는 빅그린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결혼식 할 때도 왜 가족들 다 나와서 사진 찍으라 그러잖아요. 누가 나와. 아무도 안 나오잖아요. 제가 보육원 친구들 나와.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식후 혈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고 하루 영양성분 기준치 2배의 비타민 B까지 챙겨주는 이젠 챙겨 먹자. 로아스의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 제조원 우리바이오 유통판매원 로아셀 바이오팜. 자 손병호 게임 해보겠습니다. 아침에 믹스 커피 드신 분 접어. 여러 분 중에 많겠죠. 점심으로 오늘은 짜장이다 외치신 분 접어. 조각 케이크 아이스크림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신 아주 용감하신 분 접어요. 맛난 거 먹는 게 뭔 죄냐 항변하시겠지만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않는 것도 죄라면 죄입니다. 그럼요. 아 손병호 게임인데 손가락을 다 잡으면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지금 건강을 챙겨야 되는 거예요. 당신에게는 권합니다. 맛있는 건 좀 덜 먹고 건강기능식품의 도움도 한번 받아 봅시다.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바나바잎 추출물.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하는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 식약처가 권고한 일일영상 성분 기준치의 2배를 담은 비타민 B군 3종. 나 혹은 나의 옆사람이 당뇨 전당기인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서 훗날 후회 말고 뭐 하나라도 더 노력해봅시다.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와 함께. 그리고요. 곧 로하스웰의 신제품이 하나씩 선보일 예정이랍니다. 수면, 혈압, 단백질 등 새로운 트렌드에 맞춘 제품들 이미 개발을 마치고 생산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네. 테스트는 다 해봤습니다. 저는 수면이 땡기네요. 요새 휴먼 관련해서 뭐가 많이 나오는데 그만큼 실패하시는 분도 많이 봤거든요. 그럼요. 로하스웰 한번 시도해보시길. 제가 일단 가벼운 수면장애가 만성으로 있어서 기대 많이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와이프가 저거 사줘가지고 붙이는 거 있어요. 혈당을 계속 한 열흘 정도 재주는 그 패치 같은 게 있는데 그거를 붙이면서 혈당을 체크하는데 확실히 제가 이거 로하스웰의 이거를 먹으면서 하니까 확실히 그게 보이는 것 같아요. 안에 근심이 줄어들고. 와 되게 방송에 잘 맞는다는데. 보인다. 시각화. 효능에 대한 아무런 말도 아니죠. 나는 보았다. 하지만 벨비칸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보실 수도 있습니다. 24 국정감사기록실 두뇌는 이명박. 자원외교도 한다. 그렇습니다. 이번 조건의 캐치 프레이스. 국정감사에서 동해로 가보았습니다. 네. 예전클에서 다뤘었죠. 두뇌는 이명박. 심장은 바꾸냐였나요? 가수는 바꾸냐였나요? 이슈 하나. 대왕 불화. 민주당 김동아. 김교흥. 김원희. 김성환. 김정호. 김한교. 권향엽. 그때 자원외교를 다뤘었는데 국가를 수익 모델로 삼는 비협리적인 시장의 룰이다. 라고 결론을 냈었어요. 짧은 정리. 그 사례 중에 하베스트의 전설이란 걸 언급했습니다. 캐나다 회사죠. 2009년에 석유공사가 인수한 정유회사인데 7조를 투자하고 1%를 회수한. 아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기록을 가진. 이렇게 언론 들으면 수익률이 101%인 것 같잖아요. 아니고 99%를 날려먹었다. 마이너스 90%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회사가 하베스트라고 있었는데 이 이름이 24년에 언론에서 부활할 줄을 557회 저는 몰랐습니다. 그렇습니다. 24년에 부활했다는 권조 의원장의 표현은 24년에 장사가 잘 되기 시작했다 갑자기. 그런 게 아니고 이 문제가 다시 도드라졌습니다. 이번 정부의 테마잖아요. 숨은 그림 찾기. 어디든 다 있다. 이번 정부가 MB 정부에서 하던 수익사업과 연계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미 한 번 뉴스의 헤드라인에 걸려서 모든 이들이 이야기했던 적이 있고 한동안 잊혀졌다가 이번 국감에 그 연결고리가 나왔다는 소리예요. 그렇습니다. 현재 대왕고래 프로젝트 많이 들어보셨죠? 대왕고래 프로젝트. 네. 동해에 기름이 있다. 또 그런 얘기라고 저희가 명절 기사회께서도 언급을 했었습니다. 네. TK 언론이 아직도 좋아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책임자가 한국석유공사의 곽원준 에너지사업본부장님이세요. 유공의 에너지사업본부장. 네. 이렇게 실명을 언급하는 거에서 느낌이 이미 오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이 곽 본부장은 2009년 하베스트의 인수 책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왜 나라에서 저 돈을 대체 왜 쓰지 싶은 사업에는 이명박 정부에 있던 사람이 나오는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질문이죠. 김동하 의원이 7조 원 손실을 입힌 사람이 이런 사업을 또 담당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손실을 회수했으니까 6조 9천 3백억 정도의 손해를 본 사람이죠. 아무튼 그 사람이 에너지사업본부장으로 또다시 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게 소대문 김동하 의원의 얘기고요. 네. 그러자 석유공사 김동섭 사장이 이분이 책임자라고 하기는 어렵다. 당시에.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무슨 소리죠? 대왕고래의 책임자라고 보기는 어려웠다고요. 그럼 대왕고래 사업본부장은 따로 있는 거다라는 말일까요? 네.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이 1%의 사나이. 제가 며칠 전에 여러분들과 공유했던 그 사진이잖아요. 웹발신. 305만 원으로 1735원 만들기. 무료체험. 지금 시작하세요. 아. 그 방금 들으신 내용이 덕진인이 얼마 전에 받은 스팸 문자래요. 근데 305만 원으로 1700원을 만들기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건 오타잖아요. 근데 그런 거 실제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니까요. 박원준 에너지사업본부장이었다. 네. 이분은요. 2009년에 하베스트 에너지 인수팀장을 맡은 뒤에 하베스트의 운영 부사장과 그 사나이에 있는 사업체인 블랙골드의 부사장을 맡았었습니다. 아. 왠지 블랙골드 너무 펄 인베스트먼트 같지 않아요? 흑금성각. 아니 나는 흑금성각기라고. 블랙골드라는 말은 옛날에 석유를 지칭하던 말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클래식한 네이밍이었어요. 석유공사가 그리고 액트지오와 용역 계약을 진행할 때에는 국내 사업처장이라는 걸 맡았었는데요. 네. 근데 올해 6월 기준에는 수석위원이라는 직책을 맡았었어요. 이 수석위원이라는 직책은 다른 데도 통용되는지 모르겠는데 석유공사에서는 인금피크제가 적용되는 은퇴 대상자를 일컫는 직책입니다. 뒷방. 네. 무슨 땡땡위원, 최고위원 이런 것들 다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금피크제일을 적용했다는 말 자체가 앞으로 중요한 일을 더 이상 주지 않는데 해고는 하기 어려워서 주는 자리라는 뜻이죠. 그렇죠. 고문 역할이나 하시다가 안녕히 가세요. 그런 분들은 보통 실질적인 권한을 갖지 않아요. 그렇죠. 세상 열어보면 모나미 볼펜하고 사탕 나오는 분들. 그런데 곽원중 당시 수석위원은 수석위원 직책으로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총괄 진행했다라는 얘기가 나 아직 안 늙었어 하면서. 이런 자원 계열의 언론이라고 할까요? 에너지 사업 관련된 언론사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지난 9월에 퇴직을 했어요. 네. 나이가 차서 퇴직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다음 날에 본부장으로 승진 재고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인 게 재고용과 승진은 보통 패키지이기 아주 어렵죠. 그렇죠. 재고용도 어려운 일인데 재고용 되자마자 승진이 되는 일은 더 어렵죠. 내가 퇴직을 한 이유는 승진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니까요. 보통은 뒷방 자리라고 볼 수 있는 자리에 계셨는데 거기에서 뒷방에 가만히 안 계시고 열심히 사업을 추진하시다가 이 1%의 마이너스의 손이. 그런 다음에 회사에서 도저히 못 있겠어가지고 더 좋은 자리를 드릴 테니까 오시라고 나이 든 분을 재고용했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일을 시키려는 게 아니면 그렇게 안 하죠. 인사를. 실제로 2015년에 석유공사에서 인근 피크제를 실시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로 이런 케이스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인근 피크제를 뚫고 부활한. 개같이 부활. 피닉스. 진짜 개같이 부활. 고래같이 부활. 직책위 수석위원이었다면 공식적으로는 책임자가 아니라는 김동석 사장의 말이 맞죠. 하지만 사실상 책임자였다는 얘기가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공통적으로 관련 보도에서 등장하고요. 언론은 이미 알고 있다. 이 사람이 책임자라는 걸. 김동석 사장이 이날 여당 의원들한테도 동문서답 자꾸 한다고 엄청 혼났거든요. 이번에 여당이 특히나 다른 국간보다 더 심하게 쉴드를 쳐줘야 되는데 네가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화를 잘 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쉴드를 쳐줄 수도 없게 하는 기관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답이 너무 이상하니까 곽 본부장이 그래서 하는 게 맞다는 거냐라고 김동석 의원이 다시 물었어요. 그랬더니 대답이 하베스트 인수 실패는 인정하지만 하베스트는 생산광구고 대왕고래는 탐사광구다. 그런데 우리가 탐사광구 성공률은 좋다라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 답을 하지 않았어요. 아무 답도 아니에요. 지난번에 실패했고 지금은 점점점이죠. 지금은 잘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번에 미리 좋아요. 설마 6조를 또 잃겠어요? 한 4조 잃겠지? 이 정도입니까? 그래서 이 답변에 한 산자위 위원장이 지금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인데요. 이철규 위원장도 답변에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건 좀 납득이 안 된다고 한마디로 했습니다. 답을 좀 잘해달라는 뜻이죠. 설득을 구제할 거면. 그리고 김동하 의원이 보기에는 석유공사도 이미 대왕고래가 망한 걸 알고 있었어요. 대왕고래는 흥한 적이 없는 거예요. 네. 그 근거가 되는 거를 찾아왔는데 성공 불용자 감면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성공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뜻인데요. 즉 실패하면 안 내도 되는 빚. 네. 정부 너무 위험한 사업, 자원 개발, 신약 개발 이런 것들에 주로 적용되는 제도예요. 제가 기업이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90%의 확률로 망하게 합니다. 그런 확률이 되게 높죠. 네. 그런데 아무튼 그렇지 않으면 이런 하이리스크 사업에는 투자가 너무 안 들어오니까 그걸 독려를 하려고 정부가 기업에 돈을 빌려주고 성공하면 돈 갖고 실패하면 면제해 주는 빚을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용자금을 만약에 감면을 받은 내역이 있다. 그럼 사업 실패했다는 거죠. 그렇죠. 기록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동하 의원이 석유공사의 성공 불용자 감면 사업 최근 내역을 살펴봤어요. 상위 내역 중에 최근에 가장 크게 감면받은 사업, 1,020억을 감면받은 사업이 국내 대륙붕 제8광구 및 제6-1광구 북부 사업이라는 건데요. 아, 포항의 길은 바로 그곳? 그렇습니다. 바로 그곳이에요. 대왕고래 사업 구간이 포함이 됩니다. 아니, 지금 그 얘기 한 지 몇 달 안 지났어요. 여러분, 오래된 것 같겠지만. 굉장히 오래됐겠어요. 시작 단계인데 이미 망했다고 보고 돈을 썼다라는 건. 네, 6월이었나요? 그렇죠. 처음부터 이게 어렵게 말한 거잖아요. 성공 불용자 감면을 빨리 해줬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시작부터 나랏돈을 1,020억을 그냥 태워버렸다는 뜻입니다. 그걸 밝혀냈다는 거예요. 국회의원 선거 나가도, 선출직으로 나가도 일정 퍼센티지를 못 받으면 선거비 보전을 못 받는데 이거는 다 보전을 받네요. 자료 제출 두고도 되게 말이 많았어요. 3선의 김교웅 의원이 이렇게 자료 없이 국감하는 거 자기 처음이다라고 화를 낼 정도였는데요. 아, 다른 상임위들 중에서도 이런 얘기 나온 곳 좀 있었어요. 네, 맞아요. 아니, 자료를 이렇게 주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유공이 배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유공은 거의 제목만 내는 수준으로 많은 자료를 처리를 했어요. 제목하곤이야? 네. 그래서 여당 의원들도 이건 좀 석유공사가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거들었거든요. 어떤 자료를 요구를 했었냐면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 로드쇼라는 걸 하잖아요. 거기에 참여한 기업들을 어떻게 선정했느냐. 그러니까 그냥 다 오픈해놓고 다 오세요, 오세요 했느냐. 아니면 특정 기업에만 돌렸느냐. 그런 과정을 알려달라고 했고 그리고 액트지오와의 계약 과정에 대한 자료를 요구를 했어요. 이게 단독 수의 계약이 됐잖아요. 네. 실제로 선정된 곳이, 단독으로 선정된 곳이 액트지오죠. 네. 그런데 여기가 1인 기업이고 그래서 되게 자격이 안 되고 그런 논란이 지금 마치 히림처럼 되게 말이 많은 상황인데요. 네. 그런데 석유공사가 비밀유지협약 때문에 자료 제출을 못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김한규 의원이 확인을 해봤더니 관련된 자료는 투자 유치를 위해서 참여한 업체도 주는 자료였습니다. 그럼 참여업체에 달라고 하면 그냥 받을 수도 있는 건데 왜 숨깁니까? 네. 그리고 심지어 지난 국회에서도 언론에 공개된 내용이었어요. 지난주 방송에 참고 한번 해주십시오. 얼굴을 이미 기자들이 다 알고 있는데 마스크를 왜 씁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김한규 의원 이거 두 주 연속으로 이런 거 하네요. 네. 그거 자료 비밀입니다. 어? 그런데 저 갖고 있는데요. 그것도 불법이 아닌 노트로 얻었는데요. 그런 논리 전개를 잘하는 의원이죠. 그리고 대왕고래에 관련된 핵심 쟁점이 또 아까 말씀드린 액트지오와의 용역체결 과정이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되게 많은 의원들이 여러 가지 제적을 했는데 그중에 새로운 내용을 하나에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워낙에 언론에 소개자가 많이 됐어가지고요. 그렇죠. 김원희 의원이 제기한 세제 혜택 의혹입니다. 보통 국가와 계약을 맺으려면 은행이나 보험사를 통해서 계약 이행 보증을 내야 돼요. 당연합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액트지오는 세금을 체납을 해서 법인 자격을 상실한 곳이었습니다. 이건 이미 지난번에 보도됐어요. 법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은행 보증을 못 받아요. 그러면 계약 이행 보증서 요건을 충족을 못하는 거죠. 그럼 계약을 안 해야 되는데 석유경 의사가 계약 조건을 변경을 해서 자체 보증서를 제출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일편단심 이 회사였던 거예요. 자격이 되는 억만 개의 회사가 있어도 계약 안 했을 거란 뜻이죠. 그렇죠. 이게 심지어 한 번 있었던 게 아니라 한 번 더 보증서를 제출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 그때도 또 해줬어요. 지난주에 희림을 부르는 노래같이 액트지오를 부르는 노래. 그렇습니다. 이런 류의 비판에 대해서 정부 여당 위원들이 국토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이거 과학이 아닌 가짜뉴스다 이런 거였는데. 과학과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이건 과학이 아니라 행정 문제입니다. 그렇죠. 행정도 이렇게 구멍이 많이 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국감에서 밝혀진 이것과 관련된 걸 한 줄로 줄이면 이겁니다. 특혜를 계속 받았다. 평가 영역을 수주한 이후에. 어떤 이유에 특혜 알려드린 대로 계약 조건을 계속 바꿔줬다. 영원히 액트지오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돈을 이만큼 날렸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뭐 이외에 실제로 그래서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그 탐사 과정이 얼마나 좀 미심쩍은가에 대해서 보도가 되게 중점적으로 많이 나왔는데 그것도 한 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부의 보도만 보면 세상이 안 보이는 게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 살인미수 사건 때 헬기를 이용하는 게 혈세 낭비인 것처럼 말하는 보수 언론들이 있었어요. 네. 불공정하다며. 네. 그거 헬기 한 번 띄우는데 한 천억 드나 봐요. 지금까지 1020억을 날렸다고요. 네. 그리고 알려진 바에 의하면 1차 시추 아직 안 했거든요. 그렇죠. 다 다음 달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최초 작업을 안 했는데 망한 사업이라고 보고 보증을 지금 걸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발동시키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빚을 안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빚을 안 받는 건 다른 말로 나랏돈을 날렸다는 뜻이에요. 나랏돈을 날렸다는 건 그 나랏돈으로 누가 부자가 됐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그 부자가 될 수 있는 회사는 누구인지 점 찍어놓고 계속해서 그쪽이 수주를 받을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했다는 얘기고요. 나랏돈을 가져갈 곳이 정해져 있었어요. 지금까지 천억. 그런데 첫 번째 시작 안 했죠? 시작도 안 했는데 천억이면 앞으로 얼마를 뒀을 거예요? 나랏돈은 이런 데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혈세를 운운하면서 여론을 조성하고 싶으면 정치부 기자들의 기사 바깥을 봐야 돼요. 이런 얘기입니다. 산자위였습니다. 산자위였습니다. 이런 이슈가 바로 금년 국감에서 정쟁 이슈와 정책 이슈가 딱 가깝다는 아주 극명한 이에요. 사실 여당에서 공격하려고 예를 들어 문다혜 씨의 환칙 이런 거 제기했는데 심지어 그것조차도 정책과 붙어있는 게 실제로 이제 환칙이 상들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와 연결이 되더라고요. 은근히. 금년이 여러모로 신기합니다. 결코 맹탕 아닙니다. 네. 클렌징 화장품도 따로 쓰며 꼼꼼히 세안하는 당신. 혹시 그거 아세요? 두피 모공의 크기는 피부의 2.5배, 피지 분비량은 2배? 두피야말로 꼼꼼한 클렌징이 필요하다는 거. 두피를 씻자. 빅그린 카렌듈라 샴푸.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식전에 로아스엘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를 드셔보세요. 바나바입 추출물이 식후 혈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은 탄수화물의 지방합성을 억제해서 체지방 감수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이젠 챙겨 먹자. 로아스엘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 제조원 우리바이오 유통판매원 로아스엘 바이오팜. 광고 듣고 돌아왔습니다. 시사 콘텐츠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민주당 정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을 응원하는 척하지만 실제로 그렇지만 민주당 정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이렇게 재미있는 일은 안 생기기 때문에. 조회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조회수 장사가 그걸 아주 정직하게 보여줍니다. 맞아요. 미국에서 오바마가 대통령일 때 레인 라인 쇼가 되게 재미가 없었어요. 풍자할 거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진짜 트럼프가 딱 됐을 때 진짜 그때 완전히 풍자의. 그래서 판데믹 때 데일리 쇼 제일 재미있었어요. 깔끔하니까. 트레버 노아 막 날아다니고. 좀 상관없는 얘기지만. SNL이 한국 SNL이 김건희여서 패러디하다가 가장 인기 있는 출연자가 추출된 다음부터. 그냥 일베러 같은 코미디밖에 못하게 됐잖아요. 압료 압료. 그런데 또 유튜브의 시사 콘텐츠들은 자기들의 재량권을 여전히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요즘 같은 때가 장사가 제일 잘 됩니다. 그런데도 안 보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왜 요즘은 저 롤드컵 시즌인데. 롤드컵 보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다 롤드컵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길거리에 나가면 나만 보고 있거든요. 저 지금 롤드컵 보는 사람 처음 봤어요. 그래요? 네. 청취자 여러분 미안합니다. 여러분은 월드 다 보시잖아요. 젠지 화이팅.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덕질 간사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애쓰셨습니다. 이게 너무 많은 언론들과 유사 언론들이. 대안 언론들이 너무 많이 내고 있어서 오히려 정보 과잉일 수 있겠더라고요. 저도 좀 고생했지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사평흥가들이 많이 안 다루는 짚고 넘어갈 만한 것들도 꽤 있습니다. 안드로이드가 제목을 읽는데 너무 길까 봐 의원명도 짧게 줄였어요. 그렇습니다. 송석준, 장동혁 제외 모두입니다. 송석준, 장동혁 의원 아주 똑똑해요. 참전을 안 하기로 결정합니다. 여기서 진짜 똑똑한 사람은 송석준 의원입니다. 송석준 의원은 이번 국감 내내 법사회에서 가장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 같아 보였고요. 장동혁 의원은 갑자기 검찰로부터 기소를 당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기소로 된 상태에서 대검찰청 감사를 하면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다 해서 물러났어요. 지금 송석준, 장동혁 의원 둘 다 관련해서 좀 캥기는 일들이 요즘 많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장동혁 의원은 조금 억울할 수도 있어서 그래서 야당의 응원도 받았어요. 그리고 송석준 의원은 양평고속도로와 관련된 사전에 무슨 모의가 있었다는 소문도 있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도 그럴 때일수록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좋거든요. 우리 천하랑 의원 보십시오. 방송에서 두 분 불출하고 있는데 국감은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사실상 국감을 놓은 송석준 의원과 사실상 이날은 일을 할 수 없었던 장동혁 의원이니까 모든 법사위원이에요. 그냥. 다 들러붙어서. 그런데 우리나라가 사랑하는 격언이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사실 그래서 송석준, 장동혁 의원이 약간 반사 얘기를 문겠는데요. 네. 강혜경 씨의 폭풍을 견뎠습니다. 자. 우리 팀에서는 치열한 눈치 게임을 통해 제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아. 제가 이번에 정말 배운 게 있죠. 선빵 필승. 그렇습니다. 위원장이 선빵을 알렸거든요. 저는 다른 거였습니다. 강혜경 씨 누가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덕지링이 맡았어요. 강혜경 씨의 증언과 증거를 요약하면요. 명태균과 김건희는 영적 동지라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렇죠. 간단한 결론. 영적 동지. 스피리추얼 컴레드. 그렇죠. 컴레드죠. 컴레드. 이 서사에 온 법사위가 열공하여 호응하였습니다. 네. 축제다. 축제. 저는 지금부터 드라이하게 서술하겠습니다. 웬만하면 호칭도 생략하고요. 네. 이후 모든 내용은 강혜경 증인의 증언 내용입니다. 강혜경과 명태균 두 사람은 2013년쯤에 좋은 날 디자인 연구소 사원 모집에 강혜경 씨가 응하면서 처음 만났습니다. 이때쯤이 좋은 날이 유행하던 시기였죠. 10년을 같이 일했다는 게 다른 업체 얘기입니다. 다른 업체까지 포함해서 아이유 좋은 날 얘기였습니다. 광고 제작, 여론조사 등의 용역을 하는 회사였고요. 그리고 시사경남이라는 매체에서 편집국장을 강혜경 씨가 했는데. 시사경남은 명태균 씨. 명태균 씨의 회사가 이 매체를 갖고 있습니다. 즉, 2013년 이후 쭉 명태균의 직원이었던 사람이 강혜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명태균을 보스로 모시고 있는 것이 본인의 커리어였던 사람이고. 많은 매체들이 다 지적한 바와 같이 지금도 명태균 씨는 싫어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그리고 세 번째 등장인물 김영선 의원. 경남도지사 선거에 참여하려고 했던 2017년경부터 출판 기념의 업무대행을 이쪽에다 맡기면서 강혜경 씨와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있어요. 강혜경 씨 말, 내가 명태균에게 받을 돈은 없다. 그런데 김영선에게는 1억 2천 받을 돈이 있어서 소송 준비 중이다. 더 빡친 대상이 확실하네요. 그런데 그래서 김영선은 강혜경을 사기와 횡령으로 고수했고요. 명태균은 이를 예로 들면서 강혜경 경호는 사기 횡령범이라고 헐뜯는 중입니다. 사장님의 배신. 명태균 씨는 지금 꼬리를 자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건희와 운명공동체라고 스스로를 놓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강혜경 증인에 대해서 얘기한 것처럼 명태균 씨가 인터뷰를 했는데 딱 되게 비슷한 그런 애증. 너무 지금 싫긴 하지만. 10년 이상 같이 일하면 애증이 생겨요. 여기 저와 유PD를 보세요. 그리고 또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서 김영선, 강혜경에 함께 피의자로 걸려있는 수사가 있다나 봐요. 그런데 여기서 김영선 의원이 강혜경에게 다 덮어쓰고 네가 다 덮어쓰고 명태균 이름은 꺼내지도 말라는 회유를 했답니다. 네. 이 시점이죠. 강혜경 씨가 공익 제보자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처음 했을 때가 이 시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김영선이 이러는 건 못 견디겠던 겁니다. 그래서 회계 업무를 다 끝내서 이제 더 이상 김영선 의원을 위해 해줄 업무가 없어지니까 연을 끊었고. 그러자 김영선 의원은 강혜경의 잘못으로 수사가 시작이 되었다는 그런 말을 하고 다릅니다. 실제로 많은 민선 정치인들이 선거법에 걸렸을 때 자기 대신 회계 책임자를 보내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두 사람 간의 연대가 유지가 되고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이미 그런 것도 별로 없었던 것 같고 김영선 의원과 강혜경 씨 사이에는. 지금은 그렇게 틀어진 세 사람이지만 김영선 의원은 아마도 김건희 여사에게 명태균을 소개해준 사람 같습니다. 네 번째 인물 김건희. 김건희와 명태균의 첫 만남은 서초동 갈빗집이었다고 하는데. 아우 부터적이어야. 당시에 대화를 강혜경 씨는 들었다고 해요. 여기서 김건희 씨는 명선생님은 조상의 공덕으로 태어난 자손이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모든 자손은 보통 조상의 공덕으로 태어나겠죠. 그리고 모든 주말에 신부님들 보면 다 노래 이거 불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같은 말이랑 뭐가 달라 이게. 명태균 자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장림무사 안진뱅이 주술사라는 표현을 쓴데요. 장림무사는 윤석열이고요. 안진뱅이 주술사는 김건희입니다. 안진뱅이 주술사는 능력은 있는데 밖에 나갈 수가 없는 김건희를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안진뱅이라서 장림무사 위에 올라타서 둘이 합치면 무적이다. 되게 타로 카드 같네요. 장림 카드가 나왔어요 이러면서. 장림무사 카드가 나왔어요. 코드가 비슷하죠. 유닛 하나로는 못 써먹는데 둘이 합치면 1 플러스 1이 한 3, 4가 되는 그런 유닛인 거죠. 이런 무속적인 공감대인지 이후 김건희는 명태균의 막내딸을 챙길 정도로 친해집니다. 그리고 명태균의 말 때문에 꿈짜리가 이상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엘리자베스 여왕 조문, 앙코르와트 미방문 같은 외교 일정 조정도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천공이 아니었던 거죠. 일단 증인이 그렇게 알고 있대요. 우리가 이때쯤부터 헬마랑조랑 맨날 고민하던 거 아닙니까? 천공이 시킨 게 아니다. 그렇다고 하기에는 천공은 너무 안 시켰는데 시킨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처럼 말한다. 답이 명태균이었던 거죠. 창원시 국가산단 프로젝트 정보를 명태균은 미리 알았답니다. 대통령 주재 민생유의 40분 전에요. 그래서 부동산 투기를 독려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야, 너도 사! 40분 만에? 이에 대해서 미리 땅을 사두라는 말을 들었는데 자기는 그럴 돈이 없어서 못 샀다고 해요. 그리고 그 내용을 더 잘 알고 있는 어떤 보좌관도 있다고 증언을 했어요. 이거 뭐 현수막도 이거 미리 걸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손해를 봤대요. 생기가 떨어졌나 봐요. 그리고 윤석열 당시 예비후보가 국민의힘에 처음 입당했을 때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대표인이 됐었죠. 그리고 10일 만에 갑자기 사직한 건이 있습니다. 그 배경에 명태균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강혜경 의증인은. 김건희에게 윤석열과 이동훈의 기가 충돌하는 말을 했다고 명태균이 직접 말했대요. 기충돌. 전문 용어적. 당최 처음 들어봅니다. 그 외에 벙거지 모자 쓴 사람을 보고 느낌이 안 좋았고 뭐 집에서 이상한 기운이 흘러나온다고 말을 한 직후에 최윤순 장모께서 구속된다거나. 이건 이제 강혜경 씨의 논리입니다. 명태균이 그렇게 떠들었다. 왜냐하면 이게 논리적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근데 그게 생각났어요. 제국의 아이돌. 그 뭉치면 망하고. 하지마 하지마. 아 너무해요. 논제적 제가. 하지만 그건 기억나네요. 그리고 김건희의 꿈을 풀이해주거나 악몽을. 하면서 친문이 깊어졌댑니다. 윤해권 3명이서 윤석열을 삶아먹는 그런 꿈을 꿨다나. 그렇습니다. 김건희와 무섭 관련 대화를 한 녹취도 제공을 했어요. 김건희와의 스피커폰 대화도 가끔 들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강혜경 씨가요. 엄청 털고 다녔던 거네요. 윤석열과 만났을 때 무용담을 명태균이 얘기했는데. 윤석열이 말이 많은데 김건희가 영선생님 말씀 드려야지 하고 끊었다고 합니다. 그죠. 뭐 한국적인 모습입니다. 말 많은 아저씨의 말을 중단시키는 능력은 보통 아내 말고는 안 가지고 있긴 한데. 특히 김건희가 고마워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은 명태균이 자신의 돈을 써가면서 여론조사를 해줬다는 점입니다. 이건 강혜경 씨가 해석한 말이고 실제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단초를 여전히 제공하긴 합니다. 이건 무슨 뜻? 김건희는 금전거래할 때 돈 안 준다. 그런 스타일이다. 그래서 외상을 했고 외상으로 걸려서 바로 넘어간 담보가 김영선의 공천이었다는 얘기였던 거죠. 명태균의 회사 미래한국연구소가 윤석열 캠프와 계약도 안 하고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대가 대신 김영선 공천을 받아왔다. 이게 제일 큰 쟁점이었죠. 다만 김건희 명태균의 통화나 만남을 직접 본 적은 없고 통화했다는 얘기를 들은 것과 녹음을 들은 것만 있다고 합니다. 이게 좀 약점이에요. 그러니까 수행비서가 아니니 강혜경 씨가 명태균 씨의 만사 따라다닐 일은 없고 그리고 강혜경 씨가 했다는 일을 들어보면 여론조사 조작까지 하잖아요. 엄청 바쁜 데스크잡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증거를 모으러 밖으로 다니진 못해요. 다만 실제 증거를 캐낼 만큼의 중요한 다리가 되는 녹취록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료도 있고요. 명태균이 보여줘서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본 적도 있대요. 체리 따봉 이모티콘 받았다고 자랑했답니다. 그리고 앞서 스피커폰 대화에서 나왔던 오빠도 그렇고 언론에 공개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도 나왔던 오빠는 아마도 윤석열일 것이라고 추정하더군요. 이 추정도 강혜경 씨의 추정입니다. 본인도 추정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김건희의 친오빠는 명태균과 소통이 적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알긴 안다는 소리고요. 네. 저희보다 많은 맥락을 가진 사람의 문해력인 거죠. 핵심은 명태균과 강혜경이 수행한 미공개 여론조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오빠 얘기 잠깐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짚고 넘어갔으니까. 누굴가는 본질이 아니에요. 두 가지. 누굴가가 왜 본질이 아닌지는 이미 지난주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친오빠면 비선실세가 추가되는 거니까 지난번에 대통령 탄핵이 나왔던 이유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본인이라면 대통령이 총선에 개입을 한 거니까 선거에 개입을 한 거니까 지지난번에 대통령 탄핵이 있었던 사유입니다. 뭐로 가나 대통령 탄핵이에요. 그래서 오빠가 누군지 중요하지 않고요. 또 하나 명태균 씨의 화법 때문입니다. 화법과 녹취록을 내놓는 방식이 명태균이라는 인물을 설명해 주는데 명태균 씨는 맥락을 절반밖에 알 수 없게 이야기하고 자료를 주죠. 저는 이걸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죠? Keep them guessing. 세상이 자기가 내준 수수께끼를 계속 푸는 데 집중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사기꾼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그래도 꽤 공신력 있는 기자가 그러니까 중앙일보의 강찬호 논설위원이 이걸 취재했는데 강찬호 논설위원에 따르면 문자가 공개됐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한테 사과하는 그 내용이 나온 맥락이 명태균 씨랑 김건희 여사의 오빠가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의 오빠가 명태균 씨한테 문전박대 무슨 이런 사기꾼이랑 만났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친오빠와 명태균 씨는 사이가 안 좋다고 하죠. 그것이 사실이라면 김건희 씨의 친오빠는 훌륭한 비선인데요. 아무튼 이 keep them guessing. 좋은 비선인데? 말씀을 드리고 있었던 이유가 그거거든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도 바깥의 언론인들도 다 명태균 씨가 내준 퀘스트를 자꾸 수행하려고 해요. 그렇죠. 그러면 안 돼요. 그랬을 때 명태균 씨한테 뭐가 좋냐. 하루라도 더 대통령실과 여당이 자기 때문에 쫄 수 있어요. 대통령실과 여당이 자기 때문에 쫄면 대통령의 말을 듣는 검찰도 같이 쫄아요. 검찰과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명태균 씨한테 쪼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여론이 명태균 씨에게 귀를 기울이면 이게 아라비안 나이트입니다. 천일야화. 천일야화. 천일 동안 개소리를 하면서 자기 명줄을 늘리는 중인 거예요. 세일하자명. 그러니까 이재명 같잖아. keep them guessing을 다섯 글자로 하면 cause you're my girl인 거죠. cause you're my girl. 그러니까 그랬다가 살아서 빠져나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배태균.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얼마나 생각이 얕은지는 명태균 씨와 직접적인 거래를 트지하는 국민 모두가 다 알잖아요. 이런 사람이 생각해봐야 좀 별게 없다고 생각해요. 하루라도 더 버티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사람은 중형입니다. 어차피. 그냥 좀비예요. 지금. 자 그러면은 우린 놓고 상황만 분석하면 됩니다. 중형을 받을 근거가 되는 그 미공개 여론조사. 이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명태균이 직접 윤석열 후보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직보가 들어갔을 거래요. 실물로도 보고를 했겠지만 카카오톡으로도 보고서를 보냈을 가능성이 있답니다. 명태균 씨는 아직까지 이걸 계속 부정하고 있죠. 나 혼자 봤다. 비싼 취미다. 그런데 이제 번외로 그러면서 한 말이 강혜경 씨가 하는 말이 자신이 김영선 의원실에 사표를 던지고 나오면서 아까 환멸을 느꼈던 그 과정이 있잖아요. 퇴사람은 대부분 그러죠. 그래서 아마도 홧김에 카카오톡 계정을 삭제했는데 혹시 계정을 살릴 수 있다면 거기에 또 증거가 많다. 이건 둘 중 하나죠.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김영선 의원실에 사표를 던지고 나올 때만 해도 김영선 의원실 측에서 네가 정보를 최대한 많이 없애면 너도 살 수 있다고 오퍼를 냈을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같은 편이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미공개 여론조사의 결과는 명태균이 조작을 했습니다. 조작 여부를 윤석열, 김건희에게 보고했는지는 알 수 없고요. 다만 흡족해 한다는 말은 들었답니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윤석열이 1등이니까. 이런 미공표된 여론조사가 총 23차례 있었고요. 대선 조사는 공표된 자세와 미공표된 자치조사 합쳐서 총 81회. 그렇습니다. 아마 오늘쯤 여러분이 들으신 오늘쯤 많은 언론들이 다 분석해줬을 텐데 당시에 미래한국연구소가 수행했던 여론조사 데이터만 혼자 다르죠. 윤석열 예비후보가 확 앞서가죠. 그리고 다른 거의 모든 여론조사 업체가 했던 데이터는 이재명 예비후보가 이기고 있었어요. 오직 대선만 세서 81회고요. 추가로 여론조사 용역 거래를 한 정치인은 총 25명입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아직 명단이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놔두는 건 추측입니다. 다만 그 25명은 지가 진지 압니다. 그래서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의 말로 대표되는 고소장을 써놨다. 즉 손이 떨려서 제출 못하겠다. 서울시장이 죄인입니까? 감히 고소를 못하겠다. 울었냐고 묻는데 울었다고 답을 못하죠. 안 울었다고. 25명 중에서 5회 이상 했을 것으로 강력하게 추정되는 사람 중에 오세훈 시장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한두 번 정도는 여기다가 의뢰를 했을 수 있어요. 이거 무슨 쇼미더머니 수상자들 모아놓고 마약 검사하는 것 같아요. 이 지역에서 검사하기 전에 송정들아. 예를 들어 종검식, 여영국 이런 사람들은 여기저기 의뢰하면서 여기다 했을 수도 있죠. 창원이잖아요. 그런데 왜 저 멀리 있는 오세훈 시장은 그렇게 많이 의뢰를 했지? 그리고 일부 명단은 이미 드러났고요. 횟수도 같이 적혀있는 게 있더라고요. 특이한 지점 두 개는 빼야 돼요. 여영국 의원은 창원이 지역구였으니까. 정검식 의원이나. 그리고 민주노동당 선에서 정의당 선에서 그 정도 치를 돈 따위 없고요. 그 외에는 보수 정당 아닌 사람 딱 한 명 있죠? 네. 서울정도의 이낙연 의원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분은 대체 왜? 아, 그거 불확실해요, 아직은. 네, 네. 수정이긴 하지만. 이미 국감에 드러난 리스트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아, 그런데 그것도 있잖아요. 김건희 여사의 은사가 이낙연 전 총리의 와이프. 그거 불확실합니다. 불확실한 사이. 아직은 불확실합니다. 아, 그렇군요. 좀 더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적어요. 왜냐하면 이낙연 전 총리가 지금 다시 예전의 힘을 회복할 가능성이 없고 그러면 보통 수사의 칼끝도 무뎌지고 언론도 신경을 안 쓰거든요. 다만 궁금하긴 하죠. 자, 여론조사 결과는 오직 명태균만이 고객들에게 전달을 했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제 명태균 씨는 나 저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다는 식으로 부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입증을 위해 강혜경 증인은 자체 조사를 했던 자료를 프린트를 해왔었군요. 네, 가장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강혜경 씨가 들고 나온 것들 중에. 그럼 여론조사를 어떻게 조작을 했는가, 명태균, 강혜경은. 예를 들어 2천 개의 샘플을 조사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400개를 하고 곱하기 5를 하는 방식입니다. 어이구. 조작. 20, 30대의 윤석열 지지율을 높여라. 그러면 이제 알겠습니다 하고 그거를 또 이제 숫자를 고치는 거죠. 그냥 정보 조작입니다. 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조작이냐면 20대 정도로 넘어가면 답변 응답률이 엄청 떨어져요. 그렇죠. 그런데 400개로 하죠? 그러면 특정 지역의 20대는 한 명이 받으면 그나마 많이 받은 거죠. 그래서 곱하기 10, 곱하기 5 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이상합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충북의 20대 여성의 지지율을 응답을 설문을 받았는데 한 명밖에 전화를 안 받았어요. 그 사람이 윤석열을 찍었으면 그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충북의 20대 여성의 가장 많이 지지를 받는 후보는 윤석열인데 윤석열의 제한 지지율은 100%인 거예요. 이런 여론조사를 어디다 씁니까? 더 한 게 있습니다. 김영선 의원이 재보궐선거할 때 있잖아요. 창원회창에서. 그때는 조사를 하지도 않았는데 여론조사 그래프를 그려서 보내라는 지시를 받았던 겁니다. 아, 여론 창작. 이거는 다 법에 어긋납니다. 자, 아무튼 81회 대선만 해서 81회를 했잖아요. 비용이 발생했어요. 비용 3억 7,500만 원을 받아오기 위해 명태균은 3월 21일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갔습니다. 강혜경 씨의 주장에 의하면 비행기를 타고 갔고 명태균 씨의 주장에 의하면 비행기 안 탑니다. 명태균은 부정하고 있는데 강혜경 증인은 항공권을 증거로 갖고 왔어요. 명태균 씨의 이름이 써있는 항공권이 나오죠. 이러면 명태균 씨의 주장에 의하면 이 상황은 뭐죠? 네가 가라 하와이 상황이죠. 노쇼. 종 가주면 안 되겠나. 그러니까 남이 일부러 타라고 강압한 흔적이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탄 거죠, 자기가. 서울 갔던 오빠 명태균은 돈을 안 받아오고 창원회창 재보궐선거에 김영선 공천을 받아옵니다. 왜? 김건희는 대가를 지불하는 일에 익숙치 않아서 그 과정이 이릇하고 추정이 돼요. 큰 가스를. 그렇죠. 서울 갔던 오빠가 뭐. 공천을. 꽃신 대신 공천을. 공천을 가지고 오셨어요. 이준석 당시 당대표와 윤상현 당시 공관위원장이 힘을 합쳐서 의창을 전략지역구로 지정했고요. 김건희 여사가 공천을 줬다고 진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면 결국 받을 돈을 못 받은 거니까 김영선 의원이 당선이 된 후에 그 사람의 세비를 반 띵해서 먹었다는 그런 스토리같이 들리잖아요. 근데 강혜경의 말로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김건희와 김영선이 명태균과 그 가족 특히 막내 딸까지 거론하면서 생계를 책임져준다는 인식을 했던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차피 저 3억 7천 5백만 원은 그냥 못 받은 거예요. 떼인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 9천 6백만 원 정도 지급받았다고 하는데 여론조사 비용에 비하면 너무 적네요. 3억이랑 비교하면 네. 실제 비용을 강혜경 씨가 다 알고 있는지도 아직 의문의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명태균 씨가 안 가르쳐준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명태균 씨가 저런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정과도 있고 해서 나중에 정치적으로 스스로 빛을 보지는 못하니까 보통 이런 사람들은 돈이 필요하거든요. 돈을 좀 많이 받으려고 해요. 3억 7천 5백만 원을 받겠다라고 영수증을 내밀었으면, 견적서를 내밀었으면 이 얘기는 한국적인 패턴으로 말하면 네고리시에이션을 통해서 뭐 얼마 받는다고 치죠. 그래서 가기 전에 회사에서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20억 받아낼까? 30억 받아낼까? 그런데 3억 7천 5백만 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7천 5백만 원이 우수리인 건 매우 슬프긴 합니다만 우수리를 쳐낸다고 생각하면 3억쯤 된다고 보죠. 세비 월에 1,300만 원? 1,300만 원? 이래요. 뭐 이것저것 다 합해서. 그런데 처음에 나오는 숫자를 찍어서 그걸 반으로 잘라가지고 매달 명태균 씨에게 할부로 줬다. 명태균 씨 입장해서 할부로 받은 거죠. 그러면 500만 원에서 650만 원 정도를 매달 받았을 수 있거든요. 그걸 임기인 48개월로 곱해보죠. 그러면 2억 5천만 원에서 3억 1천만 원 선이 나와요. 대충 수령할 만한 돈은 나옵니다. 명태균 씨는 제가 지금 한 계산을 분명히 해본 겁니다. 이러면 아다리가 맞겠지? 전현희, 장경태, 박은정 같은 법 잘할 의원들은 이게 공천 개입이고 여론조사 조작에다가 용역대가 지불 안 한 거잖아요. 계약은 안 했지만 정치자금법 위반에다가 게다가 이 여론조사 돌린 돈을 명태균 씨 돈이잖아요. 연구, 용역같이 다른 사업으로 번 돈을 쓴 것인데 그렇다면 정치자금법 또 위반이고 더블 위반. 더블 위반이고 여기 수료의 및 어쩌고가 또 붙고 이런 식으로 쫙 주명들이 붙어요. 확실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명태균 씨의 행동에 이유가 나오는 거죠. 정치자금법이 내가 걸리면 김건희가 같이 걸립니다. 그러니 그 썰을 천천히 풀어볼게. 자, 그럼 수비. 천천히 이어갑니다. 수비를 어떻게 할까요? 주진우 의원이 그나마 좀 유능한 수비를 좀 했습니다. 먼저 슬쩍 군부를 피운 게 명태균이 강혜경 씨에게 잘못한 게 있나요? 를 질문하면서 개인적인 원한 관계가 없나. 그걸 탐색했고요. 네, 메신저를 족쳐야죠. 주진우 의원은. 그리고 이건 대충 증인이 회피를 했어요. 주진우 의원의 다음 수비는 명태균의 허풍 아니겠냐. 그리고 어차피 다 들은 말 아니야? 였습니다. 역시 검사 출신. 당신의 위치상 모든 정보를 알 수 없잖아. 증거 외의 증언이 모두 목격 증언이 아니라 전문 증언인데 이게 사실 강혜경 증언의 가장 큰 약점이긴 합니다. 여기에 박태준 의원은 명태균에게는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으로 2019년도 전과가 있다는 사점도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명태균의 허풍에 강혜경 씨 당신이 전염된 거 아니냐. 당신의 증언이 오염되었을 수 있다. 위치상 정보 같은 경우에는 내비를 한번 포렌식을 해가지고 조사할 필요가 있다. 어플을 조사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압색이 필요하다. 그렇죠. 주진우 의원의 지적에 의하면 이게 검찰로 넘어가서 증거를 좀 내놔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 검찰에 들어가서 먹히겠죠, 이 사건이. 그런데 이미 잠들겠죠. 검찰이 갖고 있는 증거들이 있어요. 압수수색으로 한 명태균 씨와 강혜경 씨의 PC들 래는 이미 이 자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증인은 말합니다. 하지만 주진우, 박태준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도 강혜경 씨의 신빙성을 부정하지는 못했는데 왜냐하면 이런 것 때문입니다. 명태균은 현재 미래한국연구소가 자기 소유가 아니라고 조정을 하는데 강혜경은 명태균에게 개조와 이체한 내역 같은 것들을 가져옵니다. 실제 증거가 있다니까요. 미래한국연구소의 이익금은 명의 대표자인 소장, 부소장인 강혜경 그리고 명태균으로 해서 N빵을 했다고 하고요. 업무 지시도 명태균에게 받았다고 증언을 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의심을 못하고 어떻게 그냥 허풍 아닐까요? 라는 말로 수비하는 게 최선이었던 거죠. 그동안 했던 명태균 씨의 이거 내 거 아니야? 라는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게 실제 증거로 밝혀진 셈이고요. 여기에서 민주당이 군침을 흘리는 영역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는 정치자금법 위반이 한 사람이 걸리면 나머지 한 사람도 같이 걸리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더블로 네.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지금 스스로를 수비할 수 없으니 숨어 들어가 있고 이 모든 데블스 에드버킷의 업무는 명태균 씨에게 맡겨져 있다. 그리고 그 명태균 씨를 이준석 의원이 왜 이렇게 도와주느냐. 그러면 민주당은 신난다는 거예요. 최대 25명까지 최소 윤석열, 오세훈, 이준석, 천하람, 윤상현 홍준표가 줄줄이 걸려든다. 이낙연 인클루디드. 이낙연이 가는 게 민주당의 좋은 일인가요 나쁜 일인가요? 이제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아니죠. 신경 안 쓰니까. 여튼 줄줄이 굴비로 끌려 들어가게 되어 있다. 네. 대통령 탄핵이 선물 세트인 거예요. 대통령 한 사람만 날아가는 게 아닙니다. 명태균 덕분에. 그래서 어쩌면 이 중에서 정말 일부만 사실로 확인되더라도 대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계신 두 분 간사님께 무서운 미래를 한 가지 예측드릴 것이 만약에 탄핵이나 준하는 일이 있어서 국정조사를 하잖아요. 네. 그럼 또 우리는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방송 포맷의 원형이 되는 2016년도 최순실 등에 의한 어쩌구 국정조사 방송이 있었습니다. 네. 그거 정말 끔찍했거든요. 그럼 무슨 동토층이 녹아가지고 박테리아가 다시 퍼진다는 것 같은 얘기를 해주시면 어떡해요. 그 방송을 다시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영구 동토층이 녹아서 명태균 등 실제로 그게 있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요. 명태균 등 어쩌구에 의한 국정농단 국정조사 어쩌구 방송을 하게 될 수 있어요. 우리는 국회에 와가지고 같이 있으면서 끔찍한 소리 하지 마세요. 국회 앞 라이브 다가오고 다가오고 있는 게 그 정치의 기본적인 생리상 자 지금 보세요. 윤석열처럼 뜬금포 갑자기 나타난 대선주자를 새로 발굴하고 싶을 거예요. 조선일보는. 왜? 현재의 주자들로는 못 이긴다는 걸 아니까. 현재의 주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그렇죠. 그리고 뜬금포가 누가 될지를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일단 있는 세력들한테 줄을 서는 거예요. 한동훈에게 오세훈에게 적지만 뭐 나경원에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홍준표에게. 홍준표에게 그저는 사람 없답니다만. 슬프다. 아무튼 대선주자로 분류될 수 있는 다선의원과 다선 민선직들이 지금 한 번에 다 날아가게 생겼잖아요. 이러면 날아가든가 큰 타격을 입든가 여당의 초재선 의원들은 아 난가병. 네. 그러면 이제 새로운 대선주자는 나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본능적인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죠? 명태균 씨가 부정하고 있는 명태균 씨가 한 일이 모두 사실이 돼서 그 위에 있는 선배들이 다 날아가는 게 좋아요. 여기까지 생각한 국민의힘 의원들 많을 겁니다. 이러면 특검 찬성표 8표를 넘기는 건 한동훈이 힘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이날 아침에 장동혁 의원이 아 저 이해충돌 가능성이 생겨버려서 오늘 감사는 물러나겠습니다. 했을 때 야당 의원들이 거의 뭐 울지마 장동혁 수준으로 실드를 쳐준 거예요. 이 사람 잘하면 넘어올 수 있다. 정말로 무너진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우리가 바른 정당이 처음 생겨날 때보다 더 빠른 이탈을 구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본진이 워낙 공고한 박근혜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당을 차려서 나가야 했지만 외부에서 들어온 세력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다선 의원들을 한꺼번에 쫓아내는 방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건 진짜 리셋이죠. 그 리셋 버튼을 누를 힘든 초재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잊고 그들은 움직일 겁니다. 그런 신호를 미리 알려준 겁니다. 국감에서 이번에 강혜경이라는 태풍을 통해서 XSFM입니다. 제가 처음에 아기를 낳았어. 조그만한 아기를 이렇게 딱 떠안았는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를 시설에 보내기로 결정을 했었던 엄마는 나를 봤을 때 어떤 기분으로 봤을까라는 게 보육원에서 살았던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립준비 청년들이 새로운 시작 앞에 막연한 두려움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재단은 자립준비 청년이 잘 살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18어른의 당당하고 건강한 자립을 고민합니다. 아름다운 재단 18어른 캠페인 카렌듈라꽃 추출물 65% 살리실릭애씨드 6가지 뿌리 추출물 이 모든 걸 하나로 빅그린 카렌듈라 샴푸 빅그린 중지성용 탈모샴푸 빅그린 카렌듈라 아 은평의 김호영 의원 많이 까서 미안했는데 자랑돼 있어요. 이슈 셋 어용시민단체와 김대남 민주당 김호영 10월 21일 과방위 국감장에는 김흥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특위위원회 증인으로 참석했는데 강혜경씨 아니었으면 이 사람도 스타였는데 초강력 샌드백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사단법인 새로운 민심 통칭 세민연이라고 하죠. 세민연 세민연이라는 시민단체의 사무총장이기도 한데요. 이게 새로운이라는 단어가 너무 남발돼서 약간 미래 같은 거죠. 네. 그래서 많은 방송인들이 지금 세미래와 헷갈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약간 바꿔야 돼. 새 꽃이 결론적으로 한일은 골 어이 네. 아무튼 이 단체 세민연은 김대남 전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관과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와의 노치록에 등장하는 단체죠. 나른 칭김인 김대남 비서관은 찐김인 이원무 비서관한테 밀려서 공천탈락하자 푸념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길게 푸념했죠. 네. 우리 방송은 들어본 적이 없으니. 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야 그러니까 봐라 내가 농산에 있을 때 우리 세민연이라고 그 진짜 정말 솔직히 그 우리 저 보수구파 플랫폼인데 그렇게 그 난리를 치면서 그렇게 고발도 해주고 백은종이 또 고발해야지 그 다음에 또 여사 어? 저 저 난리쳤던 놈들도 내가 몇 군데를 고발을 해줬는데 네. 야 그런 나를 그 시*** 어? 이렇게 밀어내는 이 한 문장 그러니까 벨비칸서가 정말 잘 줄여줬어요. 왜냐하면 한 문장으로 본인의 죄를 지금 저너 가지를 일단 제일 중요한 고발 사주가 있고요. 그러니까 공직자로서 어용시민단체를 만들어서 탐사 보도를 했던 서울의 소리 대표 백은종 대표를 고발해줬고 여사 난리쳤던 놈들이라고 말하는데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보도를 했던 또 다른 매체들도 내가 몇 군데를 고발해줬다. 그렇죠. 한두 군데가 아닌 거죠. 그런 나를 땡발 이러면 이제 대충 덮이고 있었던 채널A 고발 사주 의혹과 함께 연결이 되면서 뭐가 막 입안에서 막 우리의 교훈 고수는 고발 사주를 한다. 고사를 지낸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언론장학 카르텔 공동취재팀이 김대난 전 비서관 그리고 세민연 이게 도대체 무슨 관계냐 이 관계를 굉장히 잘 열심히 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정말 좋은 보도 내용이라가지고 각자 읽어보시는 거를 이제 DT라는 것들은 추천드리고요. 핵심적으로 밝혀진 정황은 이렇습니다. 이 세민연이라는 단체가 바이든 날리면 보도 관련으로 이 MBC를 대건설청 고발했을 뿐 아니라 류희림 위원장이 취임 직후에 바로 한 일이 이제 김만배와 신학림 관련 보도한 언론사를 막 이렇게 심의해달라는 그 민원사주 민원을 막 조작하는데 바로 이 세민연이 동원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거를 이제 밝혀냈어요. 그렇죠. 그 행정적인 기술을 보여준 거죠. 사람들이 요즘 많이 화를 냅니다. 아니 날리면 그러니까 바이든이라고 보도했다고 MBC를 이렇게까지 열심히 족쳤는데 정권 차원에서 지금 명태균은 다져진 고기가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기술적인 비결이 드러나죠. 세민연이 고발을 해야 수사를 들어가죠. 그렇죠. 그리고 나온 김웅수 증인 이분이 바로 세민연의 사무총장이죠. 그리고 굉장히 핵심 인물이고 김웅수 위원이랑 김대남 전 비서관은 굉장히 김대남 비서관이 선거 출마할 때 캠프 대변인으로 할 정도로 밀접한 관계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날 국감장에는 김웅수 증인과 더불러서 취재팀의 봉지욱 기자 그리고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도 함께 출석을 했는데요. 삼자대면 또 다른 스타 류희림 관련해서 민주당 김우영 의원이 질의를 중심으로 뜨거운 대질신문이 벌어졌습니다. 우선 김웅수 위원은 당연히 김대남의 사주 녹지발언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정했죠. 거짓말이다 이거 그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우선은 그런데 김우영 의원은 세민연은 실제 대통령실에서 지시 간섭을 받았음을 지적했고요. 봉지욱 기자가 취재한 내용을 근거로 들었는데요. 세민연의 사무실 건물 계약 당사자가 김웅수 사무총장이 아니라 김대남 전 비서관이라는 보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뉴스타파가 얼마나 밉겠어요. 그렇죠. 봉지욱 기자가 건물주를 인터뷰를 한 세 번 했다고 해요. 그런데 건물주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김대남에게 돈을 직접 받았다. 그렇죠. 건물주는 거짓말 안 하거든요. 그러면 김대남 김웅수는 한몸이죠. 그래서 수세에 몰린 김웅수 위원은 그래도 통장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거대 내역을 나름 뽑아서 보여줬는데 이게 아니다를 애써 증명하려고 했는데 뭔가 말이 심하게 꼬여버리게 되고요. 원래 국감에서 사실 증인들로 출석하는 사람들 중에 되게 의미 있는 한방을 이끌어내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 힘든 일을 김우영 의원이 해냈습니다. 보시죠. 이게 3월 13일에 118만 9570원이 남한불산에 입금이 된 걸 제가 확인을 뽑아보면서 보고서 당시에 회계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게 남한불산에 김대남한테 118만 이게 뭐냐고 제가 물었더니 당시에 저희 세민연이 신촌에서 모모장에서 여러 명이 모이는 행사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김대남 비서관이 축하한다면서 다가와 음료수를 행사 당일에 보내왔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상과정에서 이런 거 받으면 의심받는다. 찜찜하다고 해서 그 영수증 해서 그대로 우리 회계직원이 보냈다고 대통령실이 민간 시민단체 행사에 다가와 기타 서문을 지금 무슨 말 전 잘 모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네. 지금 저 말에 대하여 봉지욱 기자께서 답변하십시오. 1분 30초 했으니까 1분 30초 들이세요. 김훈수 사무총장하고 김대남 저 비서반에 충분히 반론 요청을 했는데 그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남한불산이라는 회사는 김대남의 소유이긴 하지만 이미 사업자 폐지가 된 없어진 회사입니다. 그 회사의 돈을 어떻게 보냅니까? 그건 많이 안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건 모르겠고요. 아니 저기 김흥수 증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건물주 도곡동 건물주와 세 번에 걸쳐서 인터뷰를 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가서 물어보시면 계약자가 세민연입니까? 상호실의 계약자가? 저에게 증인 상호간에 저는 저희가 봤을 때는 그 계약자는 김대남 씨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계약자가 세민연이었냐 김대남 씨 증인이었냐 아니면 남한불산이었나만 답해 주십시오. 그 계약서는 제가 보지 못했는데 아마 우리 회계 직원이 직원이 언제든지 제가 전화하면 알 겁니다. 그럼 지금 전화해서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의 이 답변은 여기까지 듣죠? 충분히 양쪽 다 기회를 드렸습니다. 일단 이런 거예요. 처음에 말씀하시는 분이 김흥수 씨예요. 버스티드 참 모르겠네요. 118만 9570원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 숫자를 기억하다 말고 말하다 말고 내가 하려던 말을 잊어버리는 타이밍이 온 거예요. 법정 드라마가 재밌는 지점이 이거죠. 언제 흔들리고 포장해놨던 잘 안 보이게 쌓았던 걸 끄집어내는가 저희 세민련이 신촌에서 모이는 행사를 개최했는데 김대남이 축하한다면서 다가와 음료수를 보냈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 말은 제가 지금까지 생각해봐도 말할 이유가 없거든요. 죽고 싶지 않으면 그러니까 파괴 지워 담잖아요. 그래서 그건 마치 피디리가 법정에 나가서 그 베이비 오일은 그냥 베이비 오일이 아니고 엑스톤 씨가 들어있다는 말을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피해자들에게 내가 뿌렸다. 나한테 가죽 처벌을 해주십시오. 그래도 여기서 최민희 위원장은 그래도 위원장이니까 여기서 최대한 자제하려고 중기적으로 근데 최민희 위원장은 신났죠 지금. 지금 믿기를 물었어. 이거를 하자마자 바로 페이스북에 막 이거 올려요. 엄청난 폭로가 나왔습니다. 과박이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실이 특정 시민단체에 향후에 제거하다는 증명이 나왔습니다. 지금 막 페이스북에 기쁨을 막 주체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 왜냐하면 이것도 고발 사주잖아요. 그렇죠. 고발 사주의 실체를 끄집어낸 겁니다. 그렇습니다. 김웅수 씨의 도움으로 말이죠. 오늘의 MVP 공개 취재 그 주의 과방의 국감은 김웅 의원장 진짜 잘했는데 봉지욱 기자 한 사람이 다 보내버린 겁니다. 아 그럼요. 뉴스 타파 한 회사가 다 보내버린 겁니다. 좋은 용병을 데리고 오는 것도 임령이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자 대통령실 얘기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란 국정감사 기록실 목요일 시간이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4명의 노동자 물러가죠. 빠이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 6명의 노동자 이식 2000의 노동자 감사합니다.